안녕하세요. 이번 리뷰는 수동으로 번거로웠던 각질 제거를 집에서 편안하게 자동으로 케어하는 페이스 팩토리 발 각질 제거기 리뷰입니다. 발 밑꿈치, 팔꿈치, 손바닥 거칠고 거뭇거뭇한 피부는 그만!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결을 쉽게 유지해 보세요. 3가지 헤드 롤러가 있어 원하는 각질 케어가 가능하고, 1단계 2단계 원하는 모드로 케어가 가능합니다. 유부의 살귤농도로 위생적인 케어도 가능합니다. 3가지 타입의 롤러헤드로 롤러헤드로 롤리케어, 통각질케어, 딱딱한 두둥살 케어, 원하는 케어로 롤러헤드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LED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전량과 속도 모드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용 후 색착도 간편하고, 잊은 하우징으로 물에 닿아도 안전합니다. 건전지에 교체 불편함 없이 충전선으로 완충 시 3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흰입 후에 제품을 만들어줍니다. önemli 아픈 조글이 그래서 기기로 각질 케어하고 물을 씻고 보습크림같이 발라주는 큰 보들보들 아기발까지 되었습니다. 각질은 피지선이 없고 쉽게 건조해지는 피부에 잦은 마찰과 압박이 생기면서 각질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진다고 해요. 주기적으로 묵은 각질을 제거해주어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술로 인물질을 제거하고 알콜수확으로 닦아 내부를 정리합니다. 사용 후 흐르는 물에 세척이 가능하며 발에 물기가 있어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목욕 전에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발꿈치에 오래되고 딱딱한 부드럽이 많은 분들이나 몸 전체적으로 묵은 각질 케어하고 싶은 분들에게 수동으로 번거로운 각질 케어를 집에서 편안하게 자동으로 케어하는 페이스 팩토리 발 각질 제거기를 추천합니다.